예멘 방군 후티가 수도 산하의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사무실을 점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볼커 티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현지시간 13일 성명을 내고 후티 방군이 지난 3일 산하에 있는 사무실을 들이닥쳐 문서와 집기, 차량 등을 빼앗은 뒤 이곳을 점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르크 대표는 이는 유엔이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사무실을 비우고 모든 물건으로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후티 방군은 지난 6월 산하, 호데이다, 하자 등지에서 유엔 산하 기구 직원 13명, 비정부 기구 직원 50여 명을 납치했으며 이들은 아직 연락이 끊긴 채 억류돼 있습니다.